서울 수색역 앞 한 대장간. 낫과 호미, 망치 등 각종 농기구부터 인테리어 소품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습니다. 도심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이곳은 이른 아침부터 뜨거운 화덕의 열기로 후끈한데요. 매질 소리가 가득 울려 퍼진 대장간 안. 달궈진 쇳덩이를 매질하는 대장장이의 얼굴에는 금세 비짓담이 흐르고 섭씨 60도를 넘나드는 불앞에선 대형 선풍기도 무용지물입니다. 뜨거운 화덕과 벌겋게 달아오른 주물을 다룬 지 올해로 48년째인 대장장이에게 폭염은 그저 남의 얘기인데요. 묵묵히 매질과 담금질을 거듭 반복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느덧 더위도 잊은 듯합니다. 대장장이의 꿈을 안고 무작정 대장간으로 들어온 앳된 얼굴의 수련생. 한해를 넘기다 보니 이젠 한여름 무더위가 꽤 견딜만하다는데요. 뜨겁다 보니까 오히려 여름이 여름 같지가 않고 오히려 더 시원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진짜로 여름이 아직 안 왔나 이런 느낌으로 일을 했던 거예요.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무색하게 얼음꽃이 가득 핀 이곳. 부천의 한 얼음공장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맘때 특수를 누린다고 하는데요. 얼음틀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대형 얼음들이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수산물 시장과 음식점 등 각지에 배달할 얼음을 나르는 사람들. 배로 늘어난 주문량에 맞춰 붕주히 움직이느라 추위를 느낄 새도 없는데요. 하지만 영하 6도의 창고 안에서 얼음을 포장하는 이에겐 한여름에도 겨울 점퍼가 필수입니다. 높이 110cm, 무게 135kg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순식간에 작은 얼음 알갱이들로 갈려나오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어디 이곳만큼 시원한 곳이 또 있을까요? 여름이야 이 안에 있으면 피서가 따로 없죠. 여기 아주 피서지류는 딱 좋죠. 혹독한 작업 환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일터에서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 한여름 태양보다 뜨거운 그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TBS 리포트입니다.